안녕하세요 몰코입니다. 익산 서바이벌 체험장 필드 게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사용장비는 ANK사의 LCR 마사다 모델입니다. ANK LCR 마사다 모델은 맥풀사 LCR 마사다 모델의 매트 안되는 에어소프트 모델 중 하나이며 내용적으로 어느정도 잘 재현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튜닝 내용으로는 호복고무만 마로이 호복고무로 구체해주었으며 옵틱으로는 에임포인트 M2 레플리카를 장착하여 게임에 들어가였습니다. 보조무기로는 KJ웍스의 KP17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나라의 착용장비로는 멀티킴 위장목에 코르크 기어제 JPC 점력 TMC 루닝벨트와 사파리 홀스터를 장착하여 게임에 투입하였습니다. 첫번째 라운드는 전혀 팀원들과 함께 필드 입구 쪽 통로를 방어하기로 하여 적을 적당히 막을 수 있는 위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진입하던 적을 두명 잡고 저는 뒤로 빠져 다른 교전지로 가보았습니다. 아군이 상대팀 베이스까지 뚫고 나가는 것에 성공하여 게임의 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다음은 중앙교전지 통로 쪽에서 적들이 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적을 한명 잡고 아군과 중앙교전지를 뚫고 나가며 상대팀 베이스를 지나 필드 입구에 통로 쪽으로 전진하여 남아있는 적을 추격하였습니다. 도망친 적을 쫓아 팀원들과 함께 천천히 전진합니다. 다음 게임도 중앙교전지 통로 쪽에서 적들과 결전하였습니다. 중앙교전지 통로가 부착 상태가 일어나 저는 뒷길로 우회하려 하였습니다. 우회로로 진입하는 순간 팀이 중앙토로 쪽에서 적들에게 밀려 진입하고 있는 적들을 막기로 하였습니다. 우XX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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L 진입하는 적들을 막고 전사 다시 뒷길로 돌아가 적진을 향해 전진합니다. 모든 적을 잡으면서 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베이스가 바뀐 다음 게임은 뒷길 쪽으로 전진하기 위해 배축방향으로 뛰어났습니다. 기둥 뒤로 이미 넘어가 있던 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전사했습니다. 다음 게임은 필드 입구 쪽 통로를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전방에 방패가 입구를 막고 있어 접근하기가 어려워 저는 뒤로 우회하기로 하였습니다. 팀이 모든 적을 잡으면서 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은 중앙 교전지 쪽에서 적들과 교전하였습니다. 다음 게임은 필드 입구 통로 쪽으로 빠르게 전진하여 적들이 올만한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게임은 필드 입구 통로 쪽을 막기 위해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상대팀이 빠르게 러시를 하여 저는 뒤로 빠져서 상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후 어느 정도 적들이 접근하는 것을 멈추자 저는 수류탄을 뽑아들고 앞으로 갔습니다. 수류탄으로 접근하는 적을 몇 명 저지해야 했으나 아직도 많은 적들이 다가오고 있어 저는 다시 뒤로 돌아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음 게임도 필드 입구 통로 쪽으로 빠르게 뛰어왔습니다. 적들과 계속 교전을 하다가 적들이 전진하는 타이밍을 잡아 수류탄을 들고 접근하였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적과 교전 중 이대로는 순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권총호 들고 빠르게 뛰어갔습니다. 다가오는 적을 다 처리해 저는 상대팀 베이스로 천천히 전진하였습니다. 상대팀 베이스에 숨어있던 적에 의해 전사하였습니다. 다음 게임은 중앙 견전지로 달려나갔습니다. 적팀이 중앙 견전지에 통로 쪽에 모여있다는 느낌이 들어 저는 그쪽을 향해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다음 게임은 입구 통로 쪽으로 빠르게 러쉬하였습니다. 다음 게임은 입구 통로 쪽으로 빠르게 러쉬하였습니다. 다음 게임은 뒷길로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다음 게임은 뒷길로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한 번 넘어왔어! 한 번 넘어왔어! 한 번 넘어왔어! 아군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오늘의 에어소프트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